안녕하세요 코 3부자 여러분 저희는 코 3부자가 아니라 사실은 코 4부자 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 3부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요 호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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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지금 산책노아이였습니다 산책노아이였습니다 호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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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카 코코 선택하자 코코야 어우 덥다 코코 덥겠다 오집어가지고 남산공간 우리의 첫 강아지 산책 브이로그 코코야 우리집 코코를 소개한다 코코야 우리 코코는 안방 장군이에요 코코다 이런걸 찍어야 돼 이런걸 찍어야 돼 코코 코코야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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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던지하고 있어요 겁이 엄청 많아요 코코야 어디로 온거야 코코가 도망가고 있어요 코코 코코 여기 코코는 지금 6년째 우리 강아지를 소개합니다 아니요 코코 5살이야 코코 생일은 언제요? 코코는 5살이고요 코코 생일이 언제니? 4월 11일인거 봤어요 우리 코코 생일은 4월 11일이에요 말티즈 우리 코코는 말티즈고요 그리고 우리 코코는 굉장히 겁이 많고 되게 약간 안방 장군 같은 스타일이에요 집에서는 엄청 많은데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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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코코 앉아 코코 앉아 코코 앉아 간식이 있어야지 앉을 수 있습니다 코코 앉아 코코 앉아 코코야 코코야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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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굴 깨워라 애굴 짬뿌 치워라 애굴 깨워라 애굴 깨워라 애굴 깨워 애굴 깨워 애굴 좋아 코코야 코코가 목말라는 것 같아서 물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코코랑 산책을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코코가 많이 힘들어 하네요 코코 안녕 코코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 이제 가고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코코 기이 잘 코코 기이 잘 조길래 조길래 눈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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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코코 기이 잘 귀여워 이러니 코코를 안 사랑할 수가 없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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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